우리 지금 메이킹 브이로그 짓고 있어 한 번 말해 배고프구나 공감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약간 멋있는 느낌을 살짝 넣는 건가? 좋아 뭐? 그냥 음절할 느낌 음절할 느낌 그럼 DVD 나왔다가 그 코러스 마지막에 나오는 건? I want it more 하고 나오는 그걸로 끝나는 게 좋지 않을까? 그 나초 포스터 같은 걸 몇 개 붙여넣기 나초가 아닌데 왜 자꾸 메뉴가 바뀌어? 나초 맨 나초 맨 나초 맨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 여름이 제일 좋네 내가 휴양지에 있을 때만 도와요 여러분 그 너도 도와 안에는 줄게 그 약간 만족감이 좋은 노래야 작업할 때 하고 맛살을 만나면 되겠네 괜찮은 것 같아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기분 타자 아니야 귀 많이 흔댔어 귀요끼오 세키하다 해변 같은 슬라이드바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슬라이드바 있어 해줘 못했어 됐어?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녀를 책임없는 아웃트로 책임없는 아웃트로 이건 해도 되는 음악이야 언제 알지 어 멋진 노래 좀 가져야 돼 오케이 아 아 아 해볼까요? 예 아 좀 더 You're my thursday taco 어 미안 부르는 줄 몰라 You're my thursday taco mine every week 네가 끌고 오는 저 작은 좌 Love One more 네 이 옥타브를 하나밖에 못해? You're my thursday 거의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응 You're my thursday 네가 끌고 오는 You're my thursday taco 좋아요 2절 넘어갈게요 궁금 궁금해서 점이 안 와 궁금해니 레시피 어떤 조합일지 더 말하는 것처럼 한 거 응 궁금해니 레시피 궁금해니 레시피 난 뒤엔 다 적고 어 여기 어떤 할 때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아 들리거든 타이밍이 뭔가 빨리 좀 더 빨리 어 오케이 궁금해니 레시피 어 궁금해니 레시피 어떤 조합 고수가 조금 아쉬워 그리고 뚜띠아도 아쉬워 매미 울어 매미가 너무 심하게 웃는데 밖에만 아프게 와 진짜 찜통되겠다 뭔가 엄청 무심한 느낌이야?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여기 더블링하다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너무 예쁘다 이거 아 바사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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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뭔가 다 했던 것 같기도 하 다 하자 그럼 궁금해니 레시피 다 하자 그럼 궁금해니 레시피 줘 좋아 요마 더 사이 타구 맨 요마 더 centre 타구 맨 I want it more I want it more I wanted more I want it more ㅎㅎ Cover 치 orchestra 끝 실내 죽 맞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